한국국토정보공사 휴대전화만큼 비중이 큰 것이 또 있을까? 통합뿐 아니라 오락, 시계, 인터넷과 DMV 기능까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휴대전화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제품들이 한꺼번에 출시해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는데 만약 이런 휴대전화가 고장난다면?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결해주고 휴대전화의 수리를 해주는 사람 휴대전화 수리 전문기사를 만나보자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한 서비스센터 손님을 기다리는 휴대전화 수리 전문기사들이 가득한데 이들 중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누굴까? 안녕하세요 바로 이분 휴대전화 수리 전문기사 경력 6년에 최소연 씨를 소개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자리 정비에 열심히 소연 씨 고객이 오기 전에 깨끗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 미리 청소 중이라는데 그렇다면 소연 씨의 직업, 휴대전화 수리 전문기사란 어떤 직업일까? 고객님들이 휴대폰에 문제가 있거나 불편하셔서 센터 방문하시게 되면 저희가 고객님 제품을 점검해드리고 또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 휴대폰 수리 기사가 하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무언가를 확인하는 주인공 컴퓨터 화면에 오늘 방문할 고객들의 리스트가 가득하다 지금 업무 시작하기 전에 또 혹시 미리 예약된 고객님들 있나 체크해보고 또 주문했었던 부품들 잘 들어왔는지 확인 작업하고 있고요 업무 시작하기 전 청소, 정리, 정돈 단계예요 요즘은 직접 매장에 오기 전에 온라인으로 예약한 고객들이 많다고 한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약한 고객의 부품 재고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소연 씨 제가 어려서부터 궁금증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또 분해도 해보고 조립도 해보고 완벽하게 조립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분해하고 또 안에 쳐다보고 만져보고 이런 걸 좋아해서 이제 이런 분야에 또 엔지니어 쪽 수리하는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요 또 마침 대학교 때 한 전자회사에 다니시는 분이 여성 엔지니어를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여성 엔지니어 그래서 마음이 좀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종 어떤 수리가 필요하게 될지 몰라 미리 부품을 체크해놓아야 신속한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기에 그녀는 직접 부품을 하나하나 확인한다 여기 이제 전면으로 보시는 부분에 핸드폰 부품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이제 모델별로 관리하고 있어요 전기종이 다 있는 거라서 이제 좀 빠진 부분도 있지만 미리 고객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체크해놨다가 부품을 확보해놓고 전화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서비스 해드리고 있어요 서비스 센터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휴대전화 등 수많은 기종의 수많은 휴대전화 제품들이 각각의 문제를 안고 이곳을 찾아온다 하루 1시간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수리는 꼭 필요한 일이다 그렇습니다